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줄네라 틀진선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좀 많이 올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달렸던 아니에요? 안녕 춤춰면 춤춰달라고 댓글이 왔는데요 근데 아빠가 있을때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애가 춤춰때는 맨날 거실이니까 안되구요 아빠가 없을때 춤춰보도록 할게요 늦으면 죄송합니다 아이만 오빠가 없 안녕 틱톡영상 내가 편집한거야 그렇게 살이 있나봐 자리를 때린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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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